안녕하십니까 기서포스트 강사 군우석입니다. 먼저 정보처리 필기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관문이 실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실기 관련해서 시험 소개 그리고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기는 필기하고 조금 다릅니다. 필기는 출제 기준이 최근에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필기는 문제와 정답이 공개가 됐죠. 그런데 실기는 최근에 출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변경됐고요. 그래서 정보가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시험 준비에 더더욱 어려움이 많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단에서 필기는 문제하고 답을 공개하지만 실기는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학습 정보와 기출문제를 구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기사 포스트에서는 응시하신 회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문제를 복원하고요. 답안을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들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합격 전략 강의에서는 전반적인 시험 소개하고 그리고 과목별로 해서 출제되는 패턴들 그런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시험 관련해서 간단한 내용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2017년 1회부터 출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만들어진 강의라든지 기출문제 자료를 보시면 안되겠죠. 그래서 이게 과거 자료인지 현재 자료인지 판단하기가 좀 혼란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기사 포스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과거의 내용들을 최근 출제 기준에 맞도록 다 변경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이 없도록 학습을 집중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강의만 따라서 쭉 따라오시면 혼란 없이 합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하고 정답이 공개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는 공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공개 문제라고 해서 2016년도 그러니까 2017년부터 시험이 바뀌기 때문에 이전에 보통 공개 문제라고 해서 샘플 문제를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공지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이번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제 기준, 출제 방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강의 중에 다시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출제되는 문제들을 매회 다 분석을 하면요. 항상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최근 기출문제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정답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개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고난 자료를 기사 퍼스트에서는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기사 퍼스트 회원님의 숫자를 저희가 판단을 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전국에 정보처리 기사나 산업기사를 응시하시는 분들의 한 20%에서 한 30% 정도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기사 퍼스트의 교재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기사 퍼스트 회원님들이 응시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 회원님들하고 인터뷰를 해서 매회 매회 기출문제를 복원하고 답안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강의 중에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자하고 정답이 공개되지는 않지만 강의 중에 다 복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매회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됩니다. 기존의 기출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공부하지 않고는 절대로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합격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한번 보도록 하죠. 합격률을 자세히 수치를 분석을 하면요. 이번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단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패턴을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2018년 2회 때 65%의 합격률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죠. 주관식 시험인데 사실 30% 이상이라면 쉬운 시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65%의 수치가 나왔어요. 이 말은 기존, 이전까지의 기출문제가 거의 그대로 반복해서 출제가 된 겁니다. 그 다음 34%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전 시험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다음 시험은 합격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43%, 그 다음 47%가 나왔죠. 평균적으로 한 40%가 현재 기본적인 합격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합격률이다. 평균적인 합격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출제가 되면 그 다음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고 40%대로 하면 일반적인 수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2019년 3회 때는 그대로 40%대로 합격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난하게 출제가 될 거예요. 강의하고 교재 중심으로만 학습을 하시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산업계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40% 나왔다가 46% 나왔죠. 평균적인 합격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57% 좀 높았죠. 그 다음 시험은 합격률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40%라고 보시면 되고 이전 시험을 잘 보시면 그 다음 시험이 평균적인 수치로 나올 것인지 합격률이 아니면 좀 더 쉽게 출제가 될 것인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산업기사는 좀 더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기사는 이전 시험과 같은 수준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0%대에서 한 40%대의 합격률이 나오는 경우는 기존의 기출문제가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공부하기보다도 기존의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학습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제기준 변경된 내용 말씀드릴게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학습하는 방법이 예전과 조금 바뀌었습니다. 개정하기 전하고요. 개정 후하고 보시면 일단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고리즘 실무, 알고리즘 크게 바뀐 것 같고요. 데이터베이스, 업무 프로세스, 전산영어 신기술 동향이 IT 신기술 동향 및 시스템 관리라고 바뀌었는데 예전보다는 좀 더 폭넓게 더 많은 영역에 대해서 시험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점이 예전에는 10점이었는데 25점 배점으로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알고리즘 배점이 예전에 30점, 데이터베이스 30점, 업무 프로세스 20점, 전산영어 10점인데 전산영어는 그대로고요. 알고리즘이 25점, 데이터베이스 25점, 업무 프로세스가 15점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배점 조정이 되었는데 배점 조정이 된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알고리즘하고 데이터베이스 배점이 합하면 60점이잖아요. 이게 합격 점수가 되는 겁니다. 필기는 과락이 있지만 실기는 과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하고 데이터베이스만 열심히 공부하면요. 합격이 가능했었습니다. 예전에는. 나머지 과목들 0점 받아도 과락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배점이 이제 바뀌었죠. 알고리즘하고 데이터베이스만 공부해서는 합격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전체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배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습하는 방법과 이제 출제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학습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습니다. 전체 과목을 다 여러분들이 꼼꼼히 학습을 하셔야만 넉넉한 점수로 이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공개한 자료는 이 자료밖에 없습니다. 공단 공개 문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공단에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출제할 거다라는 그런 자료가 되는데 사실 현재 시점의 기출 문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은 보실 필요는 있어요. 공단 공개 문제가 강의 중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단 공개 문제도 중요합니다. 자세한 이론적인 학습하는 부분들은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리고 합격 전략 강의에서는 기존의 객관식 방식에서 2016년까지는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2017년부터는 중앙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자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문제가 있는데 캡슐화가 이제 정답이 되는데 캡슐화 우리 필기 때 배웠었죠. 객체 지향 그런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한 번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필기에서 배웠던 내용이 실기에서도 또 출제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순서도라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순서도 순서도는 알고리즘 감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알고리즘에서 뭐 2번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고요. 그냥 숫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쭉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알고리즘 파트가 있고 알고리즘 영역이 있고 데이터베이스 영역이 있고 전산 영역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순서도 문제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순서도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순서도가 출제가 되면 이렇게 블랭크가 있어요. 자 이 블랭크를 중안시 형태로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답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답을 입력하시면 되고 자 연습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이 순서도 풀이를 위해서 뭐 메모 같은 것을 여기 남기시면 됩니다. 자 채점은 이 정답 답 입력한 이 내용만 가지고 채점을 합니다. 여기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시언어 나옵니다. 시언어 나오고요. 이 프로그램 영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필기 때 한번 내용을 한번 접해 보셨을 거예요. 시언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어플리케이션 개발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도 출제가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자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니까 시언어하고 자바 언어하고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5번까지 해서 이제 알고리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우리 필기 때 다들 배우셨잖아요. 그쵸? 근데 배웠을 때는 우리 사지선단형이라고 해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답을 어느 정도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기 들어와서는 주관식 형태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질문이 나오고요. SQL문으로 작성하시죠.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다 완벽하게 입력할 수 있어야만 12점, 배점 다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심표라든지 세미콜론이라든지 이런 거 빠지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0점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실기는 공부하실 때 대충 공부하시면 안됩니다. 완벽하게 주관식 형태로 해서 서술형이라든지 단답형으로 입력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필기 때 배웠던 트랜잭션 특징 이런 내용들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필기 때 배웠던 데이터베이스는요. 실기에서 그대로 또 출제가 됩니다. 자 이거 DBMS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건 정규화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거는 업무 프로세스 이제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업무 프로세스가 지금 보시면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보다도 현재는 더 쉽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업무 프로세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서가 회계 부서라면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있겠죠. 그 절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절차들을 묻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뭐 이제 그 용어들도 또 출제가 되고 있고 관련 이제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묻는 내용들이 출제가 됩니다. 현재보다는 공개된 문제보다는 실제 더 쉽게 현재 출제가 되고 있고요. 거의 보너스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전산영어인데요. 전산영어도 지금 보면은 약어를 주고 풀네임 입력하는 이런 형태인데 이런 형태가 출제될 수도 있고 이제 출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영어는 주로 영문 지문이 쭉 나오고요. 자 이 지문을 읽어서 영문으로 용어 입력하도록 그렇게 보통 출제가 됩니다. 자 선긋기가 나왔는데 이거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로 공개 문제로 한번 발표가 되었는데 이렇게는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14번부터는 이제 신기술 용어가 나옵니다. 신기술은 최근에 이슈가 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IT 뭐 인프라 서비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산실에 전산 뭐 개발자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전산실장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전산실을 관리하고 회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 그런 용어들 그러면 이제 보안이라든지 어떤 관리적인 그런 용어들이 나오겠죠. 자 그런 용어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자 이 문제는 보세요. 자 백업 중에서 이런 이런 백업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죠. 이런 서술형도 출제가 됩니다. 잘 출제되지는 않는데 가끔 한 번씩 서술형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용어를 여러분들에 암기를 할 때 단답형으로 학습 일단 우선적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단답형으로 일단 학습을 하시고 그러니까 지문이 쭉 나오면 이 지문을 보고 용어를 입력할 수 있도록 먼저 1차적으로 학습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이 용어를 줬을 때 핵심이 되는 키워드 위주로 해서 서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학습을 하시면 학교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학습하기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술형은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단답형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고 이제 여유가 되시면 서술형 준비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신기술 관련된 용어고요. 자 이것도 신기술 관련된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배점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신기술은 상당히 폭넓게 나오죠. 그래서 배점 25점이지만 25점 만점 받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자 이것도 신기술 용어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공개 문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구나 그 정도 아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죠. 강의 중에 다시 말씀을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단답형이 나오고 이제 서술형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구나 라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개 문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과목별로 해서 출제되는 패턴들을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학습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2015년부터 해서 기출되었던 그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죠? 이 자료들은 출판사 교재도 없고요. 다른 이제 사이트에서도 제공하지 않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 들어보시면 아 과목별로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2015년 4회부터 알고리즘 과목에서 순서도 자 알고리즘에 보시면은 순서도도 있고 C 언어도 있고 잡 언어도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파트 관련된 용어도 같이 포함되어서 알고리즘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알고리즘이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은 없었고요. 순서도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알고리즘 과목에서 순서도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2015년 4회부터 해서 기사 그리고 산업기사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들이 출제가 되었는데 자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들이 있죠. 자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기존의 기축문제가 반복돼서 출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2012년 2회 때 이제 기사 2010년 4회 기축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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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기사 순서도는 기사 기축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었고요.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기사 기축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었어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16년 3회까지의 기축문제를 분석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2017년부터 2018년 3회 기축문제를 분석한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사 파트가 되고요. 자 조금 전 2016년 3회까지의 출제 패턴하고 다르냐?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자 2017년 1회 순서도 항목을 보시면은 기존의 기축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요. 자 2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2018년 1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회 기존 기축문제가 다시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회부터 출제되는 내용이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과거의 기축문제를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만 합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도 영역은 항목은 기사 기축문제를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면은 만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연하고 자본어 파트는 시연하고 자본어 파트는 2017년부터 새롭게 출제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축문제가 없죠. 없기 때문에 매회 새로운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매회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고 있지만은 강의 중에 설명드렸던 내용들 기반해서 출제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강의 중심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해서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에 매회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들을 잘 보시면은 채소과 구하기 정렬, 소수, 짝수 이런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정렬, 약수, 홀수, 개수 이런 것들은 순서도 파트에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순서도를 일단 이해를 하시면은 시연하고 자본어가 점수가 좀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언어하고 자본어 내용이 이제 문법적인 내용들이 많고 프로그래밍 언어 내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포기하지 마시고 강의만 잘 따라와 주십시오. 그래도 어느 정도 반 정도는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파트는 2017년 1회 때는 5점 배점으로 나왔고요. 자 2회 때도 5점 배점으로 나왔는데 그 이후부터는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실 때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소프트웨어 개발 파트는 일단 지나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파트를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절대로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목표는 만점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산업기사도 기사와 다른 점은 없습니다. 자 순서도 보시면은 여기는 초급 세 번째 강의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초급 강의는요. 아주 수준이 낮은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초급 유형의 문제가 나왔고 산업기사 산업기사 이렇게 나왔죠. 자 순서도는 산업기사 기준 문제만 보시면은 만점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시언어하고 자번어는 기사와 동일하죠.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은 순서도에서 배웠던 자 순서도 파트에서 배웠던 이론적인 내용을 기반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서도를 빠짐없이 학습하는 것이 시언어하고 자번어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 파트도 2017년 2회 때는 출제가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일단 지나가셔도 됩니다. 자 만점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사 퍼스트 강의실 구성 말씀을 드릴게요. 알고리즘은 100.25점인데 강의 수는 좀 많습니다. 항목들이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알고리즘에서 순서도 있죠. 순서도를 기출문제를 바로 풀이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기사 기출 풀이 강의가 있고 산업기사 기출 풀이 강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강의를 기사는 기사만 산업기사는 산업기사만 보시면 됩니다. 기사 보시는 분들은 산업기사를 보실 필요는 일단 없어요. 없는데 일단 초업강의는 다 보셔야 됩니다. 기사를 공부하시던 산업기사를 공부하시던 초업강의는 일단 보셔야 돼요. 보시고 기사 산업기사로 나뉘어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언어하고 자버언어하고 소프트 개발은 하나로 묶어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시언어하고 자버언어하고요. 크게 내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시언어 이해하시면 자버언어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언어를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고요. 그리고 자버언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시언어하고 자버언어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순서도가 또 나옵니다. 순서도. 여기서 배운 순서도. 여기서 배운 순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순서도가 시언어, 자버언어, 문법의와 또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내용들. 수열,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간단한 정열, 피보난치 수열, 약수 이런 기출문제 중에서도 좀 쉬운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이 시언어에서 기사와 산업기사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언어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기사를 준비한다. 기사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산업기사의 수열 학계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정열, 최대값, 최소값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말씀드리는 순서도는 산업기사 기출문제지만 그래도 기사 준비하신다 하더라도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언어하고 자버언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언어, 자버언어는 새롭게 출제되는 파트가 되기 때문에 기사, 산업기사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지 마시고 이 강의 중에 설명드리는 순서도는 기사, 산업기사 구분하지 마시고 모두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가끔 저는 산업기사를 준비를 하는데 시언어에서, 자버언어에서 기사 순서도를 말씀을 드렸다. 기사 순서도 내용을 들었다. 그거 공부 안 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시언어에서 혹은 자버언어에서 말씀드리는 순서도는 기사, 산업기사 구분하지 마시고 모두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 2016년 3회까지의 출제 패턴을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기출문제가 반복되었다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죠. 출제 기준이 바뀌고 난 뒤에도 이 내용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이 중요한 겁니다. 산업기사도 동일하죠. 2017년부터 2018년 3회까지 정보처리 기사 출제 패턴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분석된 내용을 보시면 몇 번째 강의 그리고 기출문제 몇 번째 강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물론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대부분 강의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강의 내용이 새로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모든 기출문제를 분리해서 파트별로 나누어서 강의 중에 설명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강의는 기출프리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번째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기출문제가 2017년 1회 때 출제가 되었다는 그런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번째 강의, 첫 번째 강의 이렇게 나온 것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도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항목 중에 SQL문을 작성하는 문제가 매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SQL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SQL문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설트 인투 하게 되면 인설트 인투에서 쭉 끝까지 문장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SQL문은 배점이 높고 항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학습을 하실 때 일단은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인설트 문이 있고 드랍 문이 있고 딜리트 문이 있고 크레이트 문 이렇게 셀렉트 문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럼 문법적으로 각각의 차이점을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이해를 하시고 이해만 하는 선에서 끝내시면 안 되죠. 만약 객관식이라면 이해만 하시면 사실 보기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안식 방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 이해하는 선에서 끝내버리면 인설트 문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은 아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인설트 인투 해서 문장을 끝까지 완성은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문장을 완성을 해야만 배점 3점이라면 이것을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점수도 없기 때문에 맞으면 3점 틀리면 0점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직접 작성하는 연습을 상당히 많이 반복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단답형이 나오고 서술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최근에는 단답형 위주로 해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답형하고 서술형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단답형을 먼저 준비를 하십시오. 단답형을 먼저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단답형하고 서술형의 차이점이 뭐냐면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면 쭉 트레거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트리거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서술형은 트리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서술형과 단답형을 준비하는 방식은 다르죠. 트리거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면 트리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리거에 대해서 정의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 키워드 위주로 해서 그 문장을 하나의 완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의를. 그래서 학습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단답형은 용어를 암기하고 이 용어의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서술형은 키워드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정의를. 그래서 단답형하고 서술형은 다르고요. 서술형 준비하기가 상당히 더 까다롭겠죠. 그런데 최근에 서술형이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답형을 우선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단답형에 맞춰서 그래서 용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용어를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시면 되고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서술형을 대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강만 하면 만점이 가능합니다. 데이터베이스도. 그래서 만점을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기사도 조금 다른 점은 서술형은 아직 출제되지 않았다는 거. 기사하고 조금 차이점은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SQL문 항상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렉트문이 주로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런 차이점은 있는데 기사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다. 만점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 강의 중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알고리즘 순서도에서는 기사하고 산업기사를 제가 구분을 해드렸죠. 데이터 통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서도는 기사와 산업기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요. 기사에서 출제되었던 정규화 문제가 있으면 산업기사에도 정규화 출제됩니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사 산업기사 구분하시면 안됩니다. 구분하지 마시고 강의에서 설명드리는 강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실무 6개 강의하고 특강으로 해서 2개 강의 추가되었습니다. 8개 강의만 보시면 25점, 100점 만점 가능합니다. 신기술 기사 2016년 3회까지 패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사 기출 문제인데 기사 용어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표시를 한 거고요. 이 색깔은 기사 산업기사 구분하지 않고 같이 산업기사에도 나오고 기사에도 나오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건 정보통신기술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매번 1년에 한 2번 정도 신기술 용어를 발표를 합니다. 그 용어가 또 나옵니다. 신기술은 보시면 기출 문제가 반복되는 빈도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알고리즘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낮은 이유가 과목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기술이란 것은 최근에 이슈가 되는 용어가 출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출제되었던 용어가 그러니까 D&B라는 용어가 예전에는 신기술 용어지만 최근에는 D&B가 신기술 용어라고 보기엔 좀 힘들죠. 그래서 최근에는 출제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완전히 출제가 안 되느냐 배제가 되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D&B가 신기술에서 또 출제될 수도 있어요. 예전 용어도 출제가 됩니다. 물론 신기술 용어가 더 비중 높게 출제가 되었죠. 산업기사도 비워진 부분이 많죠. 새로운 용어가 매번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2018년 3회까지의 기출문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기사 파트가 되고요. 단답형하고 서술형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서술형은 가끔 출제가 되죠. 그리고 최근에는 단답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 대비를 크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단답형 위주로 해서 대비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분석된 결과를 보시면 2016년 3회까지의 패턴하고 동일합니다. 기사지만 산업기사 기출 용어들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산용어 출제되었던 용어들도 신기술에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술, 전산용어 이것은 따로 분리해서 공부하기보다도 같은 용어로 해서 암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처리 기사 신기술 과목이지만 산업기사 용어도 나오고요. 전산용어 용어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분하지 마시고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산업기사 용어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전산용어 과목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처리 기사나 산업기사 실기는요. 이해 과목이 있고 암기 과목이 있습니다. 알고리즘하고 데이터베이스는 물론 암기할 내용도 있지만 이것은 이해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업무 프로세스, 신기술, 전산용어는 영역이 크게 나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암기 과목이죠. 용어가 출제되기 때문에 암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구분하지 마시고 모두 암기하시면 됩니다. 업무 프로세스 내용이 신기술에 나올 수도 있고 신기술 내용이 전산용어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글, 영문, 용어를 같이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글, 용어로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 영문, 약어로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용어, 영문, 약어 다 같이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소술, 영어는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술은 이제 매회 새로운 용어들이 나옵니다. 신기술이라는 과목 특성상 새로운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점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15점, 배점, 배점 25점에서 한 15점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기사도 단답형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술형은 대비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된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업기사 용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기사 용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지 마시고 모두 암기 과목은 같이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글, 용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영문, 약어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시면, 실제 기축 문제를 보시면 약어로 입력을 해라, 약어 몇 자로 입력을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 용어가 있고 영문, 약어가 있는데 영문, 약어로 꼭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서술형은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점 배점에서 15점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기술 강의실 구성 말씀을 드릴게요. 강의 수는 몇 개 없습니다. 기사, 지금까지의 기출문제, 산업기사, 지금까지 기출되었던 용어들 해설하는 그런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은 기사와 산업기사를 구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사를 준비하든 산업기사를 준비하든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제가 구분을 했냐. 그것은 개개인에 따라서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사와 산업기사를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사를 우선적으로 학습을 하시고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산업기사를 우선적으로 학습을 하십시오. 그래도 기사는 기사에서 더 많이 출제가 되고요. 산업기사는 산업기사에서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용어라는 것은 출제 기준이 바뀜에 따라서 시스템 관리 파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강의 더 추가가 되었고요. 세 번째 강의는 데이터베이스하고 업무 프로세스, 전산 영어, SQL 이런 내용들을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같이 보시면 됩니다. 업무 프로세스 출제 패턴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3회까지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기출되었던 용어 보시면 기사 용어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기사사는 기사 구분하지 않고 반복 출제되는 용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사는 기사를 구분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문에서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 한번 보십시오.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시면 매입 요청, 매출 정보, 지급 결의 이런 것들은 업무 프로세스 관련된 용어가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의 어떤 지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아니라 이렇게 관로가 나오면 이렇게 채우면 되는데요. 채우는 이 내용이 지문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문만 잘 읽게 되면 답을 그냥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출제가 되는 것이죠. 그 외에 식스 시그마라든지 이런 용어들 이런 것들은 업무 프로세스의 용어가 되는 거고 이런 용어들은 미리 암기하고 있어야만 넣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문에는 없습니다. 알고 있어야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술이라든지 전산 영어, 업무 프로세스가 그와 같이 출제가 됩니다. 지문을 읽고 용어를 입력하도록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문에서 찾을 수 있는 유형이 있고요. 지문에서 찾을 수 없고 읽고 지문을 읽어서 용어를 입력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같이 출제가 됩니다. 이건 산업기사 패턴이 되고요. 비슷하죠. 2018년 3회까지 최신 기출문제까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기사 기출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가끔 신기술 용어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서술용은 출제가 되다가 최근에는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답형 위주로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제되는 패턴이 두 가지죠.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지문만 잘 읽게 되면 답을 입력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유형이 있고 단답형, 단답형은 이 용어를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나오는 경우는 사실 신기술이나 전산용어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출제되는 방식이. 그래서 둘 다 기존의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지만 단답형으로 나오게 되면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물론 강의 중에는 다 설명을 드렸어요. 다 설명드렸던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강의만 잘 듣고 단답형까지 대비를 하셨다면 지문 속 답 유형으로 나오든 단답형 방식으로 나오든 상관은 없습니다. 강의를 꼼꼼하게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 용어는 신기술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전산용어 용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 신기술, 전산용어는 하나의 암기 과목으로 하나의 과목으로 인식을 하시고 그렇게 학습을 하셔야겠습니다. 신기술 용어도 나오고요. 한글, 영문, 야거,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학습을 하셔야 되고 서술 용어는 크게 대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만점을 목표로 하셔야겠습니다. 산업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출문제를 보시면 일단 서술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산업기사는 서술 용어는 잘 나오지 않아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산업기사인데 기사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신기술 용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 기출문제가 주로 출제는 됩니다. 산업기사가 주로 출제는 되지만 신기술이나 전산용어도 같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기사, 산업기사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안 되겠죠. 기사 용어도 나옵니다. 한글, 영문, 약어 암기하셔야 되고 서술, 영어는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출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만점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강의는 두 개의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문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유형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용어를 암기해야 되는 문제, 유형 그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분하지 마시고 모두 학습을 하십시오. 전산용어 패턴이 되겠습니다. 기사는 주로 기사 용어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산업기사는 산업기사 용어가 반복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사 전산용어 2018년 3회까지의 출제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중에 설명드렸던 용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강의는 기출문제를 설명드리는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강의라고 표시를 했지만 기존의 기출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사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경우,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경우, 이렇게 용어가 대부분 나오고 있고요. 가끔은 신기술 기사 기출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파트의 강의 내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용어 기사 용어집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용어집하고 강의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전산용어는 배점이 10점입니다. 배점이 가장 낮죠. 배점이 낮기 때문에 사실 전산용어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산용어는 독해 능력이 있어야만, 사실 독해 능력이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독해 능력을 배점 10점 때문에 영어 공부를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배점이 낮고 공부할 내용이 사실 많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많은 점수를 목표로 해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점을 목표로 해서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 맞추는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한 3점 정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도 모든 용어를 다 영문 독해 방식으로 다 설명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반복해서 많이 출제되는 용어들만 강의에서 정리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산용어는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유 시간을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알고리즘, 신기술에 사실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용어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강의에서 설명되는 용어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강의에서는 많이 출제되는 빈도가 높은 용어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용어집, 제공해드린 용어집에는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모든 용어를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여유가 되신다, 시간적 여유가 된다 그러니까 신기술,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파트까지 완벽하게 학습이 끝났다 그런 분들만 용어집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용어집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용어집에서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강의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강의 우선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면 기사, 기출문제만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과목 특성상 독해가 중요합니다. P4라든지 VIP, AR 사실 이거 잘 몰라서 못 맞추기보다도 문제가 영문,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독해 능력이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이할 수가 있는데 독해 능력이 없다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해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만점을 목표로 하시면 되고요. 독해가 조금 부족하다 그런 분들은 전산 영어는 크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3점 정도, 한 한 개 정도 맞추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강의 수를 늘리기보다도 각각의 용어의 키워드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는 영문, 지문 형태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산업기사 기출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배웠던 용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면 산업기사 기출문제만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기사와 동일하지만 독해 능력이 일단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점 목표라기보다도 한 3점 정도에서 목표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실은 전산 영어는 한 개 강의로 준비를 했습니다. 기사, 산업기사 같이 합쳐서 출제되었던 용어 중에서 중요한 용어들만 정리해서 키워드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풀이는 최근 기출문제까지 다 담았습니다. 기출풀이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문제들이 앞으로 반복해서 계속 출제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학습법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로 해서 출제 패턴이 어떻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 누구나 80점 이상으로 합격이 가능하도록 강의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만 그냥 들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강의를 듣고 시험, 출제 패턴에 맞도록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강의를 완강하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완강. 강의를 일단 다 들어보십시오. 다 들어서 이해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DBA,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DBA가 이런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단답형을 대비할 수 있어야겠죠. DBA가 이렇다라고 쭉 문제에서 나오면 그 내용을 보고, 이 정의를 보고 DBA라고 입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해를 하는 것과 실제 답을 넣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단답형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SQL 작성하는 연습 하셔야겠죠. 자, 셀렉트, 플럼, 웨얼 자, 셀렉트 다음에는 속성이 들어가고 플럼 다음에는 테이블이 들어가고 웨얼절 다음에는 조건이 들어간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이런 명령문 형태로 해서 이제 입력을 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렉트 명령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S, E, L, E, C, T 해서 쭉 입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해하는 것과 직접 작성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단답형을 대비를 하고 SQL문을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사, 산업기사를 일단 강의를 최대한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순서도는 기사와 산업기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만 나머지는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과목도 약간씩 기사는 기사, 산업기사는 산업기사가 그래도 조금은 더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일단 기사를 준비한다면 기사 위주로 먼저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과목에서는 기사, 산업기사와 크게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라는 걸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용어를 암기할 때는 한글 혹은 영문, 약어 같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답안을 모른다 하더라도 모른다 하더라도 최대한 입력을 하십시오. 자, 사람이 채점을 하는 거죠. 객관식이라면 명확하게 답이 1번이다, 2번이다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1.5라고 입력하면 틀리죠. 틀립니다. 하지만 주관식은 사람이 채점하기 때문에 그래도 정답하고 유사하다면 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답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모른다 하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입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정답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어집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용어집 제공해드리고 있고 자, 이 용어집은 모바일이라든지 PC에서도 암기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 형태로 해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서 보셔도 되고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보셔도 되고 PC에서도 암기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암기 감옥의 비중이 높잖아요. 정보처리 시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 그리고 파일 형태로 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는 시험 관련된 내용들 그 외의 내용들은 시험장 유의사항 강의를 참고를 해주십시오. 별도의 강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 시험장 유의사항 강의를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강 후기를 게시판에 다 올려드리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사 퍼스트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수강 후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처리 실기를 합격하신 분들의 글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글을 읽어보시면 50대, 60대 회원님의 글도 있고요. 그리고 열흘 만에 합격을 했다. 그런 분들의 글도 있고요. 때로는 두 번, 세 번 응시하고 이번에 합격을 했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 개의 과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학습하는 방법 수학생 입장에서 학습하는 방법을 잘 정리된 그런 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 전략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강사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내용이 있죠. 하지만 후기는요. 학습자 입장에서 쓴 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더 공감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들을 수시로 한번 보시면 마음 잡을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듣다가 좀 답답하고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다. 그럴 때는 강의 닫으시고 잠시 한 10분 정도 한번 후기를 읽어보시면 또 많은 또 힘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후기를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실기 합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잘 따라오실 바라겠습니다.